Q. B.A.P. 데뷔 전에서 타다 디스플리프 할 때부터 관심이 느껴보고 이제 월요일 데뷔 후대보고 팬도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데뷔를 기다리고 있다가 데뷔가 12년도였으니까 지금 8년차인가 9년차인가 정원님이 히데이크로 긴 활동을 하게 됐을 때 그 무대보고 이제 한번더 좋아하게 됐어요 저로는 또 새로운 매력을 계속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음악도 꾸준히 하시는 거 보니까 연기 쪽에서도 좀 더 오래 활동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음악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 B.A.P. 멤버로 활동할 때부터 솔로로 하는 거니까 약간 그룹으로 활동할 때 못했던 것들 솔로로 할 수 있는 것들 기회를 주셨으니까 음악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음악을 들으시고 편하게 리액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라이브 했었잖아요 최근에 되게 막 여름에 듣기 좋은 노래라고 뭐 슈퍼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다시 들으면 안 되나요? 신나고 약간 전에 솔로 앨범을 듣던 것 약간 색다른 느낌이어서 저는 약간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리액션은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박자가 되게 좋은 것 같고 되게 중독되는 리듬이 좀 많아가지고 네 신나는 느낌? 저기 누가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안.. 어? 말이 잘 안 나가지고 이거 핸드폰 못 봤어요 혹시?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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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들으셨죠? 네 들으셨습니다 노래 일단은 어떠실까요? 저는 좋아요 좋대요 네 내정지가 없는 노래 그건 못 들은 건가요? 아니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할 말을 잃었다 아 그 정도 네 시원시원한 속은 좋은데 많이 많이 좋은데 딱 듣자마자 리듬이 너무 좋고 방금 얘기했던 동작들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좀 중독된 느낌? 이거 되게 뭐랄까 드라이바일 때 들으면은 좋을 것 같은 노래 어.. 운전하세요 아.. 아니요? 큰일날 하하하하하하 헤리에이크 앨범이 발매되지 벌써 1년 이겨야 되는데 이제 이제 어떻게 오랜만에 또 나오는 거다 보니까 좀 미리 좀 들려줄 수 있으면 좀 그런 것던가 해서 이걸 하게 되겠어요 네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한 팀이니까 먼저 이렇게 들어보고 세상이 아니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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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이 노래를 처음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한마디 역시군요? 팝오 하하하하 문종업과 바다 가고싶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행이네요 이번에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다른 노래들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이거는 이제 아이언전용곡이고 나머지는 다 제가 직접 설명해보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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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하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